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준석 이낙연 개혁신당의 공동대표가 어제 오후에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서 또 합의를 하나 했다는데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매정당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들만 내는 그런 당을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말이 뭐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 정치의 꼼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그 말 자체로 크게 틀린 부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에 의한 선거법은 철저하게 실패한 제도이고 제21대 국회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꼼수정당이요 위성정당이라는 정말 대외적으로 참 부끄러운 그런 우리 정치사의 얼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명분은 말이죠 정치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10분에 하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명분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돌아서면 빨간색의 명분, 또 돌아서면 파란색의 명분 이쪽으로 가면 검은색의 명분, 왼쪽으로 가면 흰색의 명분 명분이라는 건 거의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른바 저런 명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개혁신당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면 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명분 그거를 아마 최강권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혁신당, 개혁신당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3지대 4개 세력인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금태섭, 유호정의 새로운 선택 그 다음에 비명 3인방이 있었죠 조웅천, 이원욱, 김종민 이런 4개 정치 세력의 통합신당이다 이런 거죠 어제 오후에 서울 정로구의 한 식당에서 첫 임시 지도부 회의를 열었다 지금 지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당의 모양새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좀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놓은 듯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바로 정식으로 대표 뽑아야 되고 최고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직자들 임명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지도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임시 지도부 이렇게 보는 거죠 통합협상을 맡았던 각 세력별 대표자 세력별 대표자 이 말이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력별 대표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은 5월 동주다 절대 정치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일단 얼기설기 한자리에 모였지만 언제든지 협상이 삐그러지면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설 수도 있는 사람들 이게 세력별 대표자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력별 대표자 아마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기네 정치 세력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또 거기서 비판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뭔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지금까지 임시방편으로 얼기설기 여건 왔던 것이 긴 순간에 찢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좀 위태위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됐든 이낙연, 이준석 그 다음에 각 세력별 대표자 만났다 원칙과 상식 소속으로 신당에 합류한 이원욱 의원이 아마 명분을 중당했던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성정당은 유성정당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과짜 정당이라는데 문제의식이 있었다 말은 맞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의 상징인데 그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은 행위다 자기네들의 정치 세력, 원칙과 상식 그 얘기를 슬쩍 여기다 또 끼워 넣는데요 언즉시하라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번 득표율이 설령 자기네 개혁신당이 20에서 3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아 그러고 보면 최종 확장된 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논의가 있었다라는 표현 이 부분이 참 얄궂습니다 논의가 있었지 확장된 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아무튼 유성정당은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개혁신당이 모레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이제 최고위원들을 선임한다 하는데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최고위원은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그리고 4개 세력의 1명씩 추천 모두 6명으로 구성할 예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직자 인선을 볼까요 이제 이기인 대변인이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기인은 이준석 사람이죠 천하용인 거기에 용인 했을 때 그 인자가 이기인을 말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원이죠 이기인 대변인을 임명했다 강령인이나 광원 당규 등에 대한 문제는 1차로 개혁신당 소속이었던 김철근 사무총장 김철근 사무총장 김철근 이 사람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때 그때 정무조정실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준석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7억 원짜리 약속 어음을 만들어줬다 약속 어음은 아니고 7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증서를 써줬던 그 사람 그 심부름을 했던 새벽 1시에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런 걸 써줬던 사람 그때 그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게 김철근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이윤 사무총장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진행할 것이다 이랬는데요 당원 당규 만들고 하면서 실무협상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당원 당규 강령 이런 것보다 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지역구 안배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원래 여성에게 군 복무할 수 있게 하자 그다음에 지하철 무임 승차제 없애자 이걸 내놨잖아요 이게 아주 민감한 이준석 공약입니다 이거는 일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온다면 엄청난 간발을 몰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공약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낙연을 비롯해서 금태섭 그다음에 그쪽에 원칙과 상식 이원욱 조응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여성 복무제 군 복무제 지하철 무임 승차 철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준석이 이제 걷어들이느냐 계속 군철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는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준석에게 큰 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낙연 대표의 이런 말투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투에서 제가 읽어내는 이낙연 대표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준석을 정말 까마득한 막내 동생 다루듯 하고 있죠 나 도와줘서 아이고 큰형 도와줘서 고마워 준석아 어깨 토닥토닥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지분으로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쪽이 지지율이 훨씬 높거든요 높았었거든요 즉 그래서 어떻게 지분으로 본다면 정치적 어떤 세력의 무게감으로 본다면 이준석 신당 쪽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말은 이준석이 이낙연에게 해야 되죠 형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개혁신당의 중심 당 이름이 우리가 이끌어왔던 개혁신당 그 당 이름으로 그대로 됐잖아요 여기에 중심은 납니다 우리가 공동대표라고는 되어 있지만 중심은 나예요 형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한테 준석아 고마워 큰 마음으로 도와줬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런 말에 지금 이준석은 약간 토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 필요한 일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말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은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왔다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것은 저희 역량이고 자세히 담겼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통합에 있어서 한 9분의 1밖에 안 된다 반이 아니라 9분의 1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는 뭐냐? 진짜 중요한 거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순 넘어 산입니다 지금부터가 지금 넘어온 것은 과속 방지턱 하나 넘어왔은 정도다 지금은 이제 엄청난 고갯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왜 비례 위성정당을 안 만들기로 했겠는가 비례 정당을 만들면 일단은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 정당을 만들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비례 정당을 만들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정당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항선거관리위원회에 전혀 별개의 정당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당에도 당대표 있어야 되고 내부 기구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쪽의 그 비례 정당 위성정당이 갑자기 독자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제권을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준석과 이낙연 쪽에서 본다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눔이 버는 그러니까 죽서서 남의 입에 넣어주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위성정당의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이며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순번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계속해서 그 체제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바닥이 다져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끈일 강력하게 휘어잡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 조웅천, 이원우 이런 사람들이 대충 대여섯 명이 모이는 여기는 그 결석의 끈이 너무나 느슨하고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위성정당을 하나 만든다? 이거는요 언제 떨어져 나가버릴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유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라리 대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대표 후보도 내고 양쪽 후보를 다 내면 되는 겁니다 대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못 낸다 이런 건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 순번을 차라리 개혁신당 내에서 만들자 여기에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이름을 꼭 써넣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죠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 이원우, 김종민, 조웅천 언론세도 일곱 명이네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역구 출마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 광주 출마하라고 그런 내부에 들끓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이낙연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창구동에 출마해야죠 강북에 동로에 출마하나 이준석 어디 출마합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가장 뜨거운 곳에 출마해야죠 이준석 어디로 갑니까 비례대표로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넘어야 될 어마어마한 산이 되는 겁니다 금태섭 어떻게 해주나요 금태섭 지역구 출마하나요 양양자 광주에 출마하나요 그 다음에 현역 금배지인 조웅천, 김종민, 이원욱 이 사람들 원래 지역구에 출마하나요 아니면 비례대표 주나요 이것이 가장 뜨거운 앞으로 넘어야 될 이 개혁신당의 모인 이 일곱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개혁신당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성정당을 만드나 만들지 않으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준연동형 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득표율에 맞춰서 의석수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준연동형의 시스템입니다 내부 수학적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신당이 그냥 정당별 득표율을 따로 개혁신당이 우리 당을 찍어주세요 했을 때 그 개혁신당의 득표율이 20%를 넘으면 그만큼 의석수는 배분받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안 나오면 안 나온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정당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위성정당은 양대 정당의 꼼수 정당이고 가짜 정당이기 때문에 안 만들기로 했다라는 말은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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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요 재개혁신당 필요하면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우리는 만드나 안 만드나 결과는 비슷해질 것이다 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위성정당 만들었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 그런 위험성 떨어져 나가버릴 위험성 그게 골치 아팠을 거고 그 다음에 비례 정당을 만들 때 거기에 비례 후보들 순번을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 이걸 놓고 오히려 더 큰 분란이 빚어질 가능성 등등 을 다 고려해서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모아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노래 분석합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건 수준이지 완전히 혹정된 건 아니라는 것으로 봐서 내일 모레 당 지도부가 구성을 마치고 최고위원회의를 열면 이 문제가 어떻게 최종 결정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